아, 이런 거 애매한데? 왜? 자, 뭔지. 확실해? 오픈. 내 마음을 읽어줘. 내 마음을 읽어줘. 내 마음을 읽어줘? 야, 스피드 퀴즈 아니야, 스피드 퀴즈? 지민이가 뭘 하는지 알아맞히는 거 그런 거 아니야? 저희가 세 가지 레시얼을 줄일 겁니다. 네? 레시얼을 짓고, 삼촌에 일곱 명 모두 다른 포즈가 나와야 합니다. 아... 아, 진짜. 아, 이게 더 어려워, 진짜. 이거 조금... 자, 다 다른 걸로. 아니, 근데 예를 들면... 하트 이러면 하트가 일곱 개가... 하나 해봐, 하나 해봐. 하나 해봐, 하나 해봐. 하트가 아닌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. 하나 해봐. 한번 해줘야지. 해보자, 해보자. 나 오늘 빠른 퇴근을 위해서. 해보자. 자, 하트. 하나, 둘, 셋. 이런 걸로 하면 괜찮은데? 우와, 우와, 우와. 너 뭐야? 아, 둘이 똑같네, 둘이. 아, 나는 한 손이야. 나는 두 손. 아, 나는 한 손이야. 아, 나는 한 손이야. 다른 거지. 아, 나는 한 손이야. 그래, 나는 한 손이야. 아, 전부 다 달라야 되는 거야? 어. 너무 어렵지? 우리 멤버 두 명만 빼가요? 야, 근데 김태형이 좀 웃겼어. 어떻게 하트야, 그렇게 해. 하트. 그래, 그래. 가자. 우리 믿지? 믿어? 믿어? 믿잖아. 믿잖아. 아, 하지. 되지. 믿지, 그렇지. 믿어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저희. 우리 믿고 가자. 믿는 게 아니야. 자, 처음에 출발하겠습니다. 오케이, 갑시다. 달려라, 방탄. 하나, 둘, 셋. 아, 안 돼. 네, 간다. 아들. 달라, 달라. 네? 뭐가 다르네. 똑같이 그게. 어떤 문제야? 왼발 올바를 다 다른 건가? 나 손이 앞으로 가 있어. 오케이, 여기까지 연습 문제였고. 오케이, 달려라가 생각이 안 나네. 아니, 이건 피해야지. 아무리. 이거 단순한 거 아니야? 차라리 옆으로 하던가. 저는 누군 중 한 명은 다르게 할 줄 알았어요. 나는 식사한 걸 한 거야. 그게 너랑 나랑 관련된 거야. 잠깐만. 그럼 식사한 걸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담당해. 그래, 그래. 식사한 걸 한 명이. 그럼 진영이 하자, 진영이 하자. 진영이 하자. 진영이 하자. 진영이 식사한 걸 담당해. 진영이 제일 단순하니까. 오케이, 칭찬이지? 오케이, 칭찬. 칭찬, 칭찬. 자, 가자. 첫 번째 실패하셨습니다. 실패? 실패. 언제 실패했지? 아, J5 면침. 아, 이거 연습 모드로 하자. 이거까지만. 이거까지만. 여러분, 동작을 외치시면. 오케이, 도전. 좋아, 도전. 야, 근데 이거 성공했어도 저도 안 했으면. 여러분, 다 같이 합시다. 하나, 둘, 셋. 도전, 도전. 가자. 하트. 하나, 둘, 셋. 하하. 둘, 셋. 하하. 이거는 진짜... 다 다르지, 다 다르지, 다 다르지. 이건 다르다. 아, 하트다. 오케이. 너 뭐야? 하트. 야, 도전 외쳐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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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도전 또 외쳐야 돼? 아, 단 한 명. 여러분, 단 한 명 중요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도전. 오케이. 좋아, 의심하지 마. 앙팡맥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좋아. 나 눈을 왜 그렸을까? 다른데? 다른데? 너 뭐냐? 아니,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해. 도와줘요, 앙팡맥. 도와줘요. 도와줘요, 앙팡맥. 아니. 와, 너 진짜 창의적이다, 그렇지? 지민이 그거. 네. 진심 모였어요. 우와. 내가 볼 때 이거는 단어력이 아니라 움직이기 대회인 것 같아. 자,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, 이제? 어때요, 성공? 네, 성공을 해. 와, 쉽네. 진짜? 생각보다 괜찮은데? 야, 오늘 빨리 퇴근. 야, 오늘 6시 안에 퇴근하겠는데? 꿈보다 해먹이다. 아니, 진짜 우린 퇴근을 위해서 집중해서 합니다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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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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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너는 너가 비다. 그러니까. 와, 너가 비다, 내가 비다. 진짜. 야, 이게. 야, 이게 한 사람만 나오는 게. 그치. 내가 비다, 너가 비다. 아, 다 된 거 아니야? 그러면? 지민이 뭐 했는데? 성공? 와. 성공? 아, 좋습니다. 아, 하나, 둘, 셋. 야, 하나, 둘, 셋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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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아, 둘, 셋. 아, 지금 연말에 대상 받을 때만 하는 건데. 그러니까, 아, 이거 되게 큰일한 거야. 야, 둘, 셋.